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위가 내려와 아래가 올라가로 기억하는 지층의 상대 연령 비교가 되겠습니다. 2024 수능완성 지구과학 1 4강 33쪽에 11번이 되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.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같은 라인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라인을 한번 보시면 위쪽이 아래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. 옆에도 한번 적어 볼게요. 위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층 누중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죠? 나이가 젊은 아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지층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나이가 적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답지 1번처럼 주변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자료 더하기 2023 수능특강 63쪽에 있는 1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.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상대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. 자 옆에다 또 한번 적어 볼게요. 아래가 올라옴 아래에 있는 건 지층 누중에 의해서 나이가 많은 것이 되겠죠. 그러면 주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문제에선 나이가 많은 것을 연령이 높은 것을 표시해 주고 있으니 나이가 많다 연령이 높다? 아 아래가 올라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아래가 올라왔으니 거꾸로 역단층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34쪽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. 배사라고 하는 건 경사져 있는데 배처럼 경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이 올라온 것이 되겠죠. 아래에 있는 것이 올라왔습니다. 아래에 있는 건 나이가 많은 것이죠. 그러니 배사축은 주변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반대로 향사라고 하는 건 경사져 있는데 향자가 골짜기겠죠.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되겠습니다. 위에가 내려가 자 위에는 나이가 어린 것이 되겠죠. 그러니 젊은 아이가 내려갔으니 주변 보이가 나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배가 나온 사람은 나이가 많죠. 나이가 들면 배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배, 배사는 주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36쪽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림을 보시면 배사와 향사가 있죠. 자 향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. 향사는 경사져 있는데 골짜기죠.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이 내려온 것이죠. 자 위쪽에 있는 건 나이가 젊은 아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향사축은 주변보다 나이가 젊다라는 이야기고요. 자 아래쪽에 배사는 경사져 있는데 배처럼 경사져 있죠. 그러면 아래가 올라왔다. 아래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것이니 배사축은 주변보다 나이가 많다. 아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네요. 배사는 나이가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사는 배사와 비슷한 형태의 연령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향사는 향사와 비슷한 연령의 분포를 보이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